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잠시 삼성전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2차전지 시장 전망 및 관련주 리포트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중에서도 특히 폐배터리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죠 자 그리고 AI 관련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인공지능 AI 관련주 총정리된 리포트 그 다음에 다음번으로 연결될 게 자율주행 시장 전망 및 관련주 리포트까지 전부 다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뿐만 아니라 숨은 종목까지도 전부 리포트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차트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신비선 변곡점을 알려주는 신비선하고 지지저항을 나타내는 중심선 세력이 입성한 것을 알려주는 노란 띠까지 요것들 전부 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에다가 2차전지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리포트 그 다음에 요 만드는 설정법 차트 설정법까지도 싹 다 묶어서 여러분께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전일보다도 이제 아침에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 요즘 패턴이 이렇죠 아주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요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옷장에 빠져요 요것을 이제 잠깐 분봉으로 보면요 요런 모양입니다 지금 계속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아침에 올라요 이렇게 요게 이제 15분 봉 차트인데 올랐다가 쭉 빠집니다 자 지난번에도 아침에 요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요렇게 전일 종가에서부터 갭을 떠서 올라요 오르고선 딱 찍고 쭉 내려요 또 올라요 또 내려요 올라요 내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점이 요렇게 연결시키면은 딱 요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저점도 어떻게 해요 저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저점도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락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까 지금 이 추세선을 제가 거어놓고 있는데 삼성전자야말로 차트가 정말 추세선도 정확하고 보조지표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전저점 정고점 같은 지지저항라인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제 상당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 삼각수렴이요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요렇게 삼각수렴을 거치고 나서 자 요렇게 되고 나서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또 올랐다가 또 저항성 맞으니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봐봐요 요거 지금 요렇게 하락 추세선을 제가 요렇게 거놨죠 요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또 반등 나올 거고 떨어지면 반등 나올 거고 그러다가 저점을 어느 부분으로 잡느냐 여기 이 선이 뭐냐 중심선 그래서 중심선을 지지저항에 상당한 저점을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선이다 자 왜냐하면 그 선 부근에서 삼성전자도 많은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그럼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하면은 3월 달에는 어쨌든 지금 좀 약세를 보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자 바로 이거죠 자 이 미국에 바이든이 판 깔아줄 테니까 넘어와라 미 압박에 삼성 SK 발등의 불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났어요 그죠 이게 지금 보면은 반도체에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자국 내에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도체 패권 본색 드러낸 미국 이렇게 하면서 삼성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니스가 상당히 좀 압박을 받는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에다가 너네가 공장을 지어 미국 내에다가 미국 땅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해라 근데 반도체 공장을 지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너무 비싸 미국은 또 인건비도 비싸요 근데 이렇게 인건비 이런 비싼 비용을 내는 거 하고 미국에서 정부에서 그래 우리가 이제 보조금 줄게 근데 이 보조금 주는 것보다도 이 비용이 더 크다 이겁니다 남겠냐 이거에요 자 이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삼성 조건 너무 많아 보조금 최대한 늦게 신청할 것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같은 시기에 뉴스가 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삼성이 이게 지금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 딱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까지 금리가 올라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건 뭐 하건 그거는 다 이제 지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서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 이제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아주 이쁘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물론 또 이거에 대한 악재가 지금 나오는 이 얘기에 대한 악재가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폭이 왜 떨어지냐 이건 이런 악재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더 떨어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딱 이 악재에 대한 주가 하락 폭이 딱 어느 정도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계속 떨어지지는 않죠 이거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는 돈 잘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을 찍는 구간이 어디다 차트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중심선 이 핑크색 중심선이에요 이 중심선 부근을 지난번에도 봐봐요 지난번에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을 때도 자 중심선으로 이렇게 주가가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으로 살짝 깨고 돌파를 합니다 이렇게 깼다가 돌파했을 경우가 깨는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반등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분까지의 주가의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려 그러면 이겁니다 12년 만에 국빈 박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하고 바이든이 있었을 때 또 그전에 클린턴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 대통령이 미국을 가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초청을 해서 간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국빈 박미라는 것은 미국에서 한국 대통령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초대 그러니까 맨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홀대를 받았네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사진도 뭐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인대는 달라요 미국에서 한국 대통령을 초빙을 해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우가 완전히 다른 대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빙을 해서 가는데 그래서 12년 만에 국빈 박미다 우리가 이제 모르고 보면은 아니 이상하다 지난번 대통령도 클린턴 때도 그렇고 바이든 때도 그렇고 다 갔는데 그랬는데 그 가는 거하고 미국에서 초대를 해 가서 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얘기가 완전 대우가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딱 준비를 해가지고선 판을 딱 깔아놓고선 아주 만찬을 딱 열어가지고선 초배를 딱 했어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초대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대를 했을 때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있으니까 초대를 해가지고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월달에 지금 얘기가 나오죠 4월달 4월달에 가게 됐을 때에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 가가지고 논의될 수 있는 게 맨날 나오는 한미동맹강화 뭐 이거면은 이제 북한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고 근데 북한 관련된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이거 말고 지금 골자가 뭐예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지정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지정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핵심이 IRA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또 어떻게 현대차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 두 개예요 SK하이닉스 이런 정말 우리나라의 제일 큰 대기업들의 어떤 굉장히 큰 경제적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정법 그 다음에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에 관련돼가지고선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유리한 입장을 얘기할 거고 우리는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거를 카바를 쳐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IRA 현대차 또 2차전지 이런 거 다 카바를 쳐줘야 됩니다 과연 4월 달에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잘 된다면 주가는 그때서부터는 다시 반등에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데 뭐 계속 조정 보이는 건 아니고요 반등을 줬다 내렸다 줬다 내렸다 하면서 시간이 가겠죠 자 지난번에도 봐요 12월 달이 여기예요 여기가 여기가 1월 달이에요 12월 달 내내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저점을 딱 찍고 반등을 쫙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항상 주가가 떨어지면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얘기는 지금도 나와요 어제도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이번에 0.5포인트 올린다 그래가지고선 야 이것도 금리가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 한국은행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시켰는데 미국이 0.5를 올리면은 미국은 5%대예요 5자가 들어가고 우리는 3자입니다 3.5% 3자하고 5자하고 차이가 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지금 미국이 올리게 되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리면요 미국 금리가 세면은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금리 차이가 이렇게 큰데 돈이 뭐 얼마 몇 억 이렇게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거의 천문학적으로 조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요 1조만 하더라도 1%만 금리 차이가 1%만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금액적으로 큰 금액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려야 돼요 그런 악재가 있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인데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지정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냅다 팔고 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여기 보면은 360만 주를 팔았어요 간간히 뭐 150만 주 들어왔다가 팔고 또 120만 주 들어왔다가 팔고 이러잖아요 제가 외국인이 뭐 150만 주 120만 주 이렇게 들어오는 게 물론 감사합니다 들어와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의미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200만 주 이상이 200만 주 이상이 하루 딸랑 들어오고 많은 게 아니라 3일 연속으로 3일 연속으로 들어와줘야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쫙 올라요 근데 오늘 팔았어요 그죠? 지금은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에요 차트를 봐도 그렇습니다 차트를 봐도 지금 보시면 지금 지지 라인으로 생각하는 가격대가 여기 중심선 그 다음에 전저점과 선을 잇는 이 라인 그러면 여기 5만 8천원 부근 그 다음에 한 5만 7천원 부근 이런 부분이 전저점과 중심선과 추세선 이런 부분들이 딱 만나는 자리들이 이런 자리예요 그럼 최소한 주가가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저점에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사실 떨어지는 중간이잖아요 중간 자리에서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봐요 들어오면 양봉 빨간색 그죠? 들어오면 빨간색 나가면 파란색 이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또 어떤 게 문제냐면 외국인이 팔 때 개인이 산다는 거예요 개인이 지금 3일 연속으로 계속 사고 있어요 이러면 어떡해요? 주가는 떨어집니다 개인이 사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 그래서 반등의 포인트는 일단 지지 라인 차트상으로 지지 라인 그 다음에 국빈방미 했을 때에 또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외국인의 그때쯤 되면 외국인이 벌써 미리 반도체 지원법 나오기 전부터 슬슬슬슬 팔기 시작했잖아요 이 얘기가 미국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이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낌새가 먼저 있으면 얘네가 바닥에서 사겠죠 우리는 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외국인이 사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무슨 정보 정보 없어요 여러분 정보 갖고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이 팔면은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외국인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사는데 어떤 자리에서 사느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리 왜? 그 자리가 삼성전자에서 항상 반등과 그 다음에 지지 라인 반등 라인을 나타내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오케이 하는 겁니다 자 추세를 전환할 때는요 추세를 전환할 때는 자 차트를 조금 크게 보면은 요런 겁니다 추세를 전환할 때는 요렇게 5일선 위로 딱 타는 요런 아주 이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요런 게 바로 상승의 신호탄입니다 요 신호탄 속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소 200만 주 이상 300만 주 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주 300만 주 300만 주 이때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때요? 쭉 올라가죠 이번에도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고요 또 올랐으니까 떨어지고요 떨어졌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 시기를 불안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오히려 주가를 내가 매수자 입장이라 그러면 싸게 살 수 있겠다 요런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를 과연 이제 어디가 될 것이냐 이제 좀만 더 내려오면은 또 반등의 포인트가 나오겠구나 요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점을 찾아야겠다 저점을 기다려야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기다리는 동안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2차전지 2차전지 이제 눌림목 찾아야 될 때에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자 그리고 인공지능 전부 대장주들 반등짜리들이 기가 막히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꼭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요쪽으로 또는 다음번 넘어갈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신비성과 중심성과 세력입성된 노란티까지 요거 전부 다 요 아래 연락처로 2차전지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